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 국제금융센터 지수에서 10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5대 평가 항목 모두 상위 15위 안으로 진입하며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133개 도시 가운데 10위에 올랐습니다. 시는 서울의 글로벌 금융 도시로서의 매력과 경쟁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며 더 많은 해외기업과 자본, 인재 등이 모여들 수 있는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로서의 그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